자 오늘 3월 14일 목요일인데요. 제주반도체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2% 이상의 조정 흐름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계단식 하락 구간이 이어지는 자리에서 제주반도체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어떤 식의 방향성이 나올지 제가 이번 영상에서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번 영상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주반도체의 수급부터 빠르게 살펴보시면 이렇다 할 수급이 전혀 없는 모습이에요. 아직까지는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다 할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제주반도체의 경우에는 지난 상승 추세의 상당 구간을 돌파한 과매수 자리가 형성되었을 때 제가 이때도 실시간으로 영상적으로 들으면서 분명히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죠. 앞으로 단계적인 하락 임펄스는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상승 추세의 상당 구간을 돌파한 자리에선 과매도 구간 대량 차익 실현이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단계적으로 22,000원부터 27,000원까지 잠시 낙폭 흐름이 확대되면서 앞으로의 반등 위치를 준비하는 단계적인 조정 위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22,000원 부분까지는 강한 낙폭 흐름이 이어진 뒤에 반등 흐름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흐름이 나왔어요? 정말 귀신같이 22,000원분까지 시세가 강하게 눌린 이후에 반등 흐름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주반도체의 모든 잠파동 하나하나 전부 다 실시간으로 맞춰드리고 있는데 단순히 감으로 맞춰드린 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 8,000억짜리 해치펀드 15년 동안 돌렸던 펀드 매니저의 경험을 활용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또한 예전에 펀드를 돌릴 때 상승 추세에 상당 구한을 돌파한 자리에서는 과매수 자리가 형성되기 때문에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물량들의 차익실현, 분할 매도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걸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흐름이 나왔어요? 고점에서 상승 추세에 상당 구한을 돌파한 과매수 자리에서는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차익실현 물량이 넣으며 강한 조정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조정 흐름, 과대 낙북자리가 연출된 자리에선 적가메세가 들어오며 어떻게 돼요? 반등 흐름은 한번 강하게 나올 수 있지만 지난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할 경우엔 박스권 내에 시세가 갇히는 이러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 말대로 반등 흐름 이후에 박스권 내에서 시세가 갇힌 모습이죠? 아직까지는 현 위치에서 쌍바닥 흐름을 유지할 경우엔 반등 흐름이 바로 나오면서 박스권 상당 구한을 돌파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2만 2천원 구간을 고유적으로 이탈시키는 장대 음봉 흐름이나 계단식 하락 흐름 한번 연출된 이후에 개미들을 털고 세력들이 시세를 말아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제가 이 점 이번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고 실제로 이러한 흐름이 나올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제주, 제주라고 문자 보내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드려요? 제주 반도체의 정확한 매매 타점 모두 실시간으로 어떠한 자금도 요구하지 않으면서 무료로 잡아드리고 있어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제발 이상한 타점에서 손실 좀 보지 말라고 이렇게 제주 반도체의 정확한 매매 타점을 모두 무료로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문자 하나 안 보내서 피할 수 있는 손실은 못 피하고 챙길 수 있는 수익도 안 챙긴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제주 반도체 마지막으로 매매 타점을 잡아드렸을 때가 언제였어요? 지난 1월 25일 최고가 자리 바로 아래 자리인 38,000원 이상 최고가 38,500원 바로 아래 자리에서 전략 매도 신호 확실하게 잡아드린 건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지난 영상 찍어드리면서 문자 빠르게 보내라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제주 반도체의 정확한 매도가를 확실하게 정말 최고점 자리에서 잡아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하락 파동을 문자 하나 안 남겨서 정통으로 맞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간 과거는 있고 제주 반도체 지금 들고 있으신 분들도 앞으로의 반등 흐름이라도 정확하게 공략해서 확실한 수익으로 빠져나오라고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말씀드려요. 세력들의 개미 털기 흐름, 장대 은봉 흐름, 고의적인 페닉스를 구구한 현 위치에서 한번 강하게 나올 수 있다. 이러한 자리에서 절대 1위를 비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한 자리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지난 고쯤에 물려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시세가 과하게 떨어지는 자리에서 비중 추가를 통해 여러분들의 평단가를 낮춰 놓을 수 있고 이번에 신규 진입을 노리시는 분들은 정확한 신규 진입 단가를 이러한 페닉스를 자리에서 잡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력과 함께 움직여야 세력과 함께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인지하시고 세력들이 앞으로의 과대 낙폭 자리에서 매집을 할 동안 제주 반도체 보이죠? 여러분들 또한 같이 매집을 하고 세력들이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을 연출시키는 구간에선 이 반등 흐름 자리에 최상단 구간 자리에서의 매도가로 어떻게 세력과 함께 수익을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제주 반도체 앞으로의 반등 흐름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가오는 2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 두 번째로 AI 온 디바이스에 대한 기대감 물론 AI 온 디바이스에 대한 기대감은 단계적인 반등 흐름에서 끝날 수 있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번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만 강하게 붙어준다면 이번 하락 파동에서 벗어나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 단순한 기술적 반등 흐름이 아니라 재료에 의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강한 돌파 자리가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페닉스할 구간만 정확하게 공략하시면 앞으로의 반등 자리에서 제주 반도체 확실한 수익으로 마감질 수 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제주, 제주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467-1 위에서 나보고 나와있죠? 위 번호로 제주, 제주라고 적어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제가 제주 반도체의 흐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앞으로 박스코 하단 구간을 이탈하는 페닉스할 구간에서는 지난 고가권에 물려있으신 분들 위해 정확한 비중주가 타점 알려드리고 이번에 신규 진입을 노리시는 분들은 정확한 신규 진입 단가 잡아드려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페닉스할 흐름 매집 끝내드리면 반등 흐름 강하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 반등 흐름에 최상당 구간 자리에서의 매도가까지 지난 1월 25일 최고가 자리에서 확실하게 잡아드렸던 것처럼 앞으로의 반등 자리에서도 최고가 자리에서의 매도가 제가 무료로 확실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제주, 제주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71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전부 무료로만 진행하고 어떠한 자금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주 반도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개인 종목들 삼성전자를 들고 있던 카카오를 들고 있던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개인 종목들 또한 궁금하실 경우 여러분들이 개인 종목 앞으로의 흐름이 궁금하실 경우엔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개인 종목 또한 문자 남겨서 상담 받으셔도 좋습니다. 010-469-971 웹폰으로 자유롭게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주 반도체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애초에 이렇게 문자 하나 보냈으면 지금 보고 있는 손실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인지하시고 지금이라도 문자 빠르게 보내서 피할 수 있는 손실은 좀 피하시고 챙길 수 있는 수익은 좀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 드렸는데 이번에 또 고집을 부리면서 문자 하나 안 보내서 앞으로의 반등 흐름 페닉스의 흐름 이후에 나오는 이 반등 흐름 자리에서 또 수익을 못 보고 있다. 나는 아직도 손실 중이다. 이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반등 흐름 강하게 나오고 흐름 다시 한번 꺾여버리면 지난 고가 자리에서 매도를 못해서 여태까지 보고 있었던 수익이 한 번에 없어지고 또 손실로 바뀌었다. 이러시는 분들까지 모두 없어야 돼요. 쉽게 갈 수 있는 길 어렵게 갈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제가 무료로 제주반도체의 확실한 매매 탑점 잡아 드릴 테니까 010-469-9671 번호로 제주 제주라고 적어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앞으로 제주반도체의 매도가를 잡을 땐 제가 어떻게 잡아야 된다 했어요? 크게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첫 번째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꺼지는 구간 두 번째로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잔여 물량이 정리되는 시점 얘네들이 언제 개인들에게 잔여 물량을 떠넘기는지 이 두 가지의 여부 이 두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앞으로 제주반도체의 반등 위치에서의 매도가를 확실하게 잡아야 된다. 이게 바로 예전에 8천억짜리 해치펀드 15년 동안 돌렸던 펀드 매니저의 매매 전략이고 이 매매 전략 또한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그냥 무료로 실시간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제주 제주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자 그러면 앞으로의 과대 낙폭 자리에서 정확한 매집 단가와 함께 반등 흐름 나오는 자리에서는 정확한 매도가까지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모두 무료로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010-469-9671 왜 전원으로 나와있죠? 문자를 보냈는데 제 답장을 못 받으신 분들은 한 번 더 보내보시면 돼요. 스팸 처리가 되어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보내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바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이 4천억의 인수합병 이슈의 경우에는 이미 작년 9월에 기사화가 되었던 내용인데 인수합병 일정이 이제 확정되었어요.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호재인 인수합병 이슈 이 이슈 뜨면 어떻게 돼요? 저점 대비해서 최소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옵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 또한 저점 대비해서 1300% 이상 13배 이상 올라온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이 어떻게 1300%의 상승 흐름을 보였죠? 바로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저점 대비해서 13배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인수합병 이슈보다 약한 지분 투자 호재가 떴다고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앞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실탄 8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의 경우에는 몇 프로의 상승 흐름이 나오겠어요?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최소 1000% 이상 10배 이상의 수익률은 뽑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종목 여러분들만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 저점에서 집중적으로 쓸어 담고 있는데 삼성 미래에셋 신화 한국키움까지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왜 저점에서 쓸어 담고 있겠어요? 바로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증권사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증권사 애들이 가장 먼저 알고 있는 거예요. 삼성 미래에셋 신화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거래량 터뜨리면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는 만큼 지금 당장 박스권 상당구간 돌파하기 직전 상승 초기 자리에서 빠르게 매집 끝낸 다음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내 흐름에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웹폰으로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이 매집주 앞으로 박스권 상당구간 돌파하기 전에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두산이 인수하는 이 종목 바로 알려드릴게요. 매집 이렇게 적어서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1 웹폰으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